우아해! 우리 아기가 해봤어요! 과연 어떤 것들을 아기들이 해봤을지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! 생애 첫 딸기 먹어봅니다! 혼가온 아기! 과즙망에 처음으로 딸기를 넣어서 줬는데, 셨는지 부르르 떠네요! 그래도 맛있는지 한 번 더 냠냠! 가온이가 해봤어요! 쉬어서 부르르 떠는 가온이, 귀엽죠? 처음으로 망고를 먹어봤습니다! 예준이 아기! 망고는 처음이라 잘 먹을지 걱정하며 한 숟가락 줬는데, 망고가 셨는지 찡긋거리네요! 귀여워! 준이가 해봤어요! 윙크하는 준이! 사랑스러워요! 요거트 처음 먹어봤습니다! 박재준 아기! 요거트를 입에 쏙 넣어줬더니 맛이 강렬했는지 화들짝 놀라네요! 아우쇼! 아우쇼! 그래도 한 번 더! 제준이가 해봤어요! 이젠 요거트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? 오늘도 한 뼘씩 성장하는 우리 아기!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우아한 순간을 축하합니다! 고맙습니다! 안녕! 여러분!